매일의 위생을 위한 선택품질 좋은 화장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코멧 순백 3겹 라벤더 바닐라 롤 화장지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3겹으로 만들어져 부드럽고 튼튼하며 높은 흡수력을 자랑해요. 라벤더 바닐라 향이 첨가되어 화장실 사용 후에도 상쾌한 향기를 남겨줍니다. 또한 순백 컬러로 제작되어 화장실 인테리어와 잘 어울리며 환경에도 부담이 적어요. 각 롤당 30m의 길이로 제작되어 자주 교체할 필요가 없어 편리하고 30롤이 한 세트로 제공되어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답니다. 화장실뿐만 아니라 주방, 거실, 사무실 등 다양한 장소에서 활용할 수 있어요. 코멧 순백 3겹 라벤더 바닐라 롤 화장지는 부드러운 사용감과 향긋한 라벤더 바닐라 향으로 많은 소비자들에게 만족을 주는 제품이에요. 이 제품으로 화장실을 더욱 위생적이고 상쾌하게 유지해보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깨끗한 나라 3겹 데코 순수 프리미엄 와이드 천연 펄프 롤 화장지를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100% 천연 펄프를 사용하여 만들어져서 피부에 자극이 적고 알레르기 반응을 줄일 수 있어요. 3겹의 두께로 흡수력이 뛰어나고 부드럽게 사용할 수 있어요. 또한 와이드 사이즈로 한 장의 크기가 넓어서 사용시 편리하고 위생적이에요. 고급스러운 데코 패턴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어 화장실 분위기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롱 사이즈로 자주 교체할 필요가 적어요. 환경친화적인 제품으로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들에게 적합해요. 깨끗한 나라 3겹 데코 순수 프리미엄 와이드 천연 펄프 롤 화장지는 품질, 편의성, 환경친화성을 모두 갖춘 제품이에요. 여러분도 한번 사용해보시면 만족하실 거예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크리넥스 천연 펄프 3겹 데코 앤 소프트 화장지를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천연 펄프를 사용하여 부드럽고 피부에 자극이 적어요. 3겹 구조로 되어 있어 매우 부드럽고 흡수력이 뛰어나서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답니다. 데코 앤 소프트 디자인이 적용되어 미적인 면에서도 우수하며 부드러운 촉감을 제공해요. 27m의 긴 길이로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어 경제적이고 환경에도 친화적인 제품이랍니다. 화장실 외에도 주방이나 거실에서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. 이렇게 편리하고 퀄리티 좋은 크리넥스 천연 펄프 3겹 데코 앤 소프트 화장지 한번 사용해보시면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.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. 감사합니다.